안녕하세요 아 이걸 한다고 지금? 하하하하하 아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상황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이거 어차피 안할거잖아요 아 나가요 그럼요 왜냐면 저랑 위원님 이렇게 입중계하는게 처음이니까 애들이 살리죠 저기 그냥 인사를 저희 그냥 후툭걸때만 하세요 저희 스타일이 있으니까 저를 좀 따라주세요 불편해 너무 불편한게 아니라 너무 세상에 불만이 너무 많으세요 저희가 오늘은 둘이 합니다 나처럼 무난한 사람이 없어요 진짜요? 무난한 사람이 되게 많은데 그러면 저희가 여기는 4층이고요 여러분 포토론 경기는 지금 10층에서 주헌이 형이랑 조윤이 형이 라이브를 하고 저희 둘이 이제 나풀링이거든요 후토크 때 무슨 얘기 할라그래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후토크 때 깔아야죠 중간에 이따가 다 합니다 또 한다고? 알겠어요 되게 말이 많으시네요 진짜 어느정도 루테이션을 돌렸네요 김민재 안기사 오시맨이 주전인데 드로렌쪼하고 이들은 주전이기 때문에 들어갈걸까 아니면은 오시맨이 있기 때문에 핵심 주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시맨 안기사 김민재 드로렌쪼 메렛까지 그렇게 볼 수 있죠 레츠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 누군지 아시나요? 누군가요? 웅티티요? 아 웅티티에 얼마전에 갔죠? 아 맞죠 여유있다 진짜 잘한다 진짜 엘마스 시도했으나 실패 이런거 이거죠 빠졌어요 아아아아아아아아 디로렌쪼 아 이거 이거 아아아아 참 김민재는 할일 다 했는데 이 정도면 오시맨이랑 굉장히 핵심이란 느낌 들지 않습니까? 드로케둘이? 말이 통 안하는데 아니 통하죠 아아 아아 위험했어 페널티킥이야 지금 아니 근데 주시면 페널티킥이라니깐 페널티킥이야 지금 아 저 저거 운동 왜이래 저거 나포렌이 시즌첩 시즌첩에 가나요? 아오씨 꽤 넓네 어? 뭐야? 핏을 안부렀다 갑니다 아우! 와우! 메렛 야 이거 다시 찬게 메렛한테 지금 몇번 하이파이브 아니야 아 이거는 일부러 방향 바꿔찼는데 오히려 그거에 익혔네 아 제대로 구조 못찼다 어? 오시맨? 폴리타노! 아아! 오오오옹 옵셀이하가? 우와아 이거 슛인거같은데? 야..이 운 차이하나 이게 1대0으로 제가 이기고 있을수도 있는데 이게 오히려 나폴리 1대0 오오오! 와아아아아씨 개온버페이 와아아아 너가 편이 Okey 페런억 파이언티킹 놓치더니 원도골로 만회했어. 아아! 아아! 벨레가 안 붙었다 이거는. 안 붙었다. 완전히 은도벨레가 놓쳤다. 맞았어. 와아! 김민재 총수! 베스트테크! 아 진짜 좋은 중이다. 두 가지 선택이 있었는데 옵사이드에 걸리게 하는 거랑 그다음에 콜롬보 쫓아가는 선택이 있었는데 쫄쫄가는 선택 어쨌든 성공. 자, 나폴리와 레츠의 경기. 박찬호 해설이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찬호 해설이하니까 되게 이상한 거 아시죠? 그럼 뭐라고 할까요? 보통 이제 뭐 차노연과 함께합니다.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차노연과 함께합니다. 굉장히 어색합니다. 자, 레츠랑 나폴리랑 레츠의 경기 함께하고 있고요. 네. 스코어는 1대1입니다. 스커만 봤을 때는 뭐 슈팅도 서로 좀 주고받을 것 같고 미드필더 싸움도 치열했을 것 같은데 사실 경기를 보면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골도 두 골이나 나왔고 생각보다 많이 벌어졌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재미가 없어. 굉장히 신기한 경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상당히 레츠가 좀 공격을 해야 김민재 선수가 어떻게 수비하고 막 이런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좀 봤을 텐데 그런 것들이 없었고 뭐 45분 이후 쯤에 경기 막판 쯤에는 이제 김민재 선수가 좋은 수비하는 장면들이 몇 차례 있었고요. 자 일단은 나폴리가 오늘 경기는 아무래도 라치오전을 데뷔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주중 경기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로테이션을 돌린 셈입니다. 네. 그 와중에도 주전급이라고 볼 수 있는 선수는 오시멘 선수, 안기사 선수, 김민재 선수, 디로렌츠 선수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그걸 제외하고는 다 이제 그동안은 이제 선발로 나오지 못했던 선수들이 선발로 나왔습니다. 오늘 경기.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나폴리가 지금까지 앞선 경기들에서 보였던 그 기동력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상실된 느낌이 있었고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은던벨레 선수를 일단 첫 번째로 꼽을 수가 있겠고 일단 두 번째로는 앞쪽에 왼쪽에 있는 선수들 특히 뭐 올리베라 선수, 그 다음에 엘마스 선수, 그 다음에 라스파드루 선수도 어쨌든 가운데서 이제 이동하면서 좀 패스웍을 주고 봤는데 와 이렇게 셋이 너무 안 맞아. 어떻게 이렇게 안 맞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격 전개가 매끄럽다라는 생각이 좀 덜 들었고 일단 그 얘기부터 하죠. 오늘 주전은 메렛, 김민재, 오시맨, 디로렌초 정도 이제 네 선수, 아 잠보 암기사까지 이 정도가 주전 선수들이 선발 출전했고 나머지는 이제 로테이션 자원으로 돌렸잖아요. 김민재 선수 오늘 선발 출전한 이유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민재 선수의 경우에는 어쨌든 이적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선수들과 뛰면서 호흡을 맞춰라 라는 아마 의도가 좀 더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죠 챔피스가. 그렇죠. 나폴리오 당연히 챔피스 경기 이제 치르게 되는데 주중 경기 뛰는 고 3일 간격으로 경기를 뛰어야 되는 주전 수비수면 그걸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익숙해져 봐라 라는 아 의도적인 의도적인 것이 아닐까 그래서 사실 대표적으로 이탈리아의 스포츠신문 두 가지 중에서 가젭타는 선발을 예상을 했고 그 다음에 코리엘레 같은 경우는 선발을 예상하지 않았어요. 그건 당연히 이제 주말에 있는 경기가 더 중요하니까 예상하지 않는데 휴식주는 차원에서 스파레이티 감독의 생각은 약간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두 경기 다 선발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김민재 선수 선발 출전은 더 폼을 끌어올리고 지금도 괜찮은데 더 팀에 적응해라 느낌의 선발 출전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더 빨리 이 선수가 빨리 더 정착할 수 있도록 보험을 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경기 자체는 한 골씩을 주고 받았는데 일단 페널티키 은던벨레가 내줬습니다. 그렇죠. 은던벨레가 내줬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은던벨레 선수를 투스톤 경기를 중계를 안 했던 것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까지 집중하게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와 쟤는 안 되겠던데 저는 이 선수가 탈압박 해가지고 드리블 돌파해서 뭔가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파비알루이스는 일단 파리생제르만 가피셜도 떴잖아요. 그 상황에서 은던벨레 선수가 좀 미드필더 쪽에서 힘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오늘 들만한 경기지 않았을까 3선에 일단 뒀을 때 제가 느끼는 거는 팀에 밸런스적인 문제가 있고 수비를 일단 너무 못하고 잘 안하고 그다음에 기동력의 문제가 은던벨레에서부터 일단 시작이 되고 기동력 문제가 발생이 되고 이거는 원래 나폴리가 좀 더 빠르게 공을 전개하는 그 스타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은던벨레 선수가 몇 번 본인이 잡아서 드리블을 통해서 돌파가 될지언정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가 훨씬 많은 것 같다 지금까지 봤을 때는 아니 콜롬보가 오늘 페널티킥을 실축했어요 메렛이 막아냈는데 은던벨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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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반칙을 범하면서 콜롬보 선수가 페널티킥을 찰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근데 그 장면에서는 실점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이후 공격에 나폴리가 득점 성공하면서 엘마스 선치권 1대5를 앞서 나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콜롬보가 왼발이 주발인 선수인데 저 선수가 왼발로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상황에서 은던벨레가 수비를 좀 안 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아니 콜롬보가 공 잡고 가운데로 치고 오니까 왜 피하지 그러니까 왜 나한테 오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시원하게 원더골 내주고 어쨌든 은던벨레가 많은 것을 보여줬던 전반전 후반전에 은던벨레를 이대로 내버려 두었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일단 김민재 선수 전반전은 괜찮았다 괜찮았다 마지막에 태클 정말 구태클 선수 교체 바로 했습니다 당연한거야 그치만 은던벨레랑 라스파돌이 딱 아쉬운 둘 미드필드에서 전혀 공이 잘 도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빌드업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어 피었다 아 오 아 오 아 이건 콜키버 잘했다 아 근데 확실히 로봇가 들어오니까 확실히 낫다 오시맨한테 발밑으로 가는 패스가 있네 이제 김민재 아 아아아아 아 이게 안되냐 자 문의ining 아 이게 들어가는줄 알았는데 간만에 폴씨는 깔끔하게 크로스 올려지는데 잘 빠져 들어갔는데 좋다! 왼발! 이번에도 빗나가는 폴리타노 폴리타노 후반 괜찮아요 전반보다 훨씬 나은데? 이게 깊어요 대답! 좋다! 김민재 올리크로스! 나폴리와 레츠의 경기 결국 전반전 득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1대1로 종료가 됐습니다 후반 시작하자마자 선수 교체를 했잖아요 스파이트리 감독이 그러면서 사실 경기가 좀 풀리긴 했어요 일단 로보트카가 나오니까 수비도 훨씬 나아지고 공격도 훨씬 나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 나폴리가 전반적으로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그 마무리 패스의 정확도가 너무 낮았습니다 너무 낮아서 제대로 된 슛 찬스를 몇 차례 만들지 못했었고 그게 결국에는 득점을 후반전에는 우세한 경기를 하고도 득점을 할 수 없었던 원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레츠는 사실 원정와서 승점 1점이면 매우 성공적이잖아요 나폴리 같이 우승후보로 꼽히는 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그것도 페널티킥 하나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동점을 만들었으니까 성공적이라고 보이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레츠에서는 사실 그 반다 반쪽 측면군이었어요 전반전에는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후반전에는 이제 이 선수가 전체적으로 주도권이 포테이션을 계속 이제 나폴리가 갖고 있다보니까 레츠가 뭐 보여줄 수 있는 상황도 없었고 또 부상까지 당하면서 그것도 사실 나폴리한테는 호재였는데 야... 그러니까 뭐 가끔가다 스팔레티 감독이 이제 하는 팀 중에서 이렇게 안 풀리는 경기들이 있거든요 딱 그 전형적인 경기에요? 전형적으로 이제 그런 경기입니다 소위 말하는 애무축구라 그러죠 최근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4년차로 접어들었다고 매번 물어봐 그렇군요 김민재 선수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김민재 선수도 김민재 선수인데 웨스티고르 오 괜찮던데요? 굉장히 인상적인 경기가 아니었나 웨스티고르 선수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웨스티고르랑 조합이 더 나은 것 같은 느낌이 그 정도로 라우마니보다 왜 라우마니는 약간 애가 보니까 약간 텃새가 있어 느낌이 약간 텃새 느낌이 있어요 네 자기 좀 여기서 짬 좀 먹었다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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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 좀 먹었다고 약간 텃새 느낌인데 나 쿨리발리랑 뛰었어 웨스티고르는 그거 없어 그쵸 자기도 이제 처음 왔으니까 와가지고 막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웨스티고르 선수 오늘 되게 파이팅 넘치는 무드를 보여줬는데 물론 이거는 상대가 레체라는 것도 어느 정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김민재 선수는 후방에서 상당히 굉장히 안정적으로 맞아요 진행을 해가지고 특별히 언급할 거는 역시 전반전에 막아냈던 좀 위험했던 장면 막아냈던 거 그거 정말 나이스 태클이었고 그 외에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수비를 진행을 했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사실 이후 일정을 살펴봐도 오늘 나폴리가 좀 잡았어야 됐고 저는 뭐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하면 일찌감치 로테이션 자원을 통해서 득점을 많이 만들어내서 김민재라던가 오시맨이라던가 이런 주정금 선수들도 좀 빼주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뭐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했다가 일단 두마리 토끼 다 못 잡은 상황이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건 거 같아 결국에는 지금 파악이 된 거는 은돔벨레는 언제 과연 이 선수가 제대로 활약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땐 이렇게 뛰는 한 안 될 것 같고 그냥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라스파도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에서는 교체로 나와서 괜찮은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그게 엘마스랑 서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엘마스 올리베라 그 다음에 라스파도리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가 합이 너무 안 맞는 느낌이었고 올리베라 선수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 선수가 뭐 리그를 이제 바꿔서 옮겨왔으니까 라리가에서 넘어왔으니까 리그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으나 전반적으로 뭔가 조금 더 한타임 빠르게 패스를 줘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적응이 좀 더딘 느낌이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왼쪽 공격이 좀 활로가 좀 돼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흡의자 선수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도 잘 풀리지 않았던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나폴리와 레체 경기는 1대1 무승부였고 김민재 선수는 팀이 한골을 실점하긴 했지만 무난했다 네 그렇듯 전혀 책임이 없다 그거는 은돈벨레 책임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네 앞으로 저희가 이 나폴리 경기 후토크를 하면서 은돈벨레가 나오면 은돈벨레 얘기를 정말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아하자고 그냥 많이 할 것 같아요 느낌이 걔를 얘기를 안하면 뭐가 안될 것 같아 하하 그렇네요 은돈벨레 잘해라 은돈마